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던지는 메시지라면서 대표직 사퇴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혁신 바람을 일으키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최준봉 교수님. 일단 이현욱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건 당내에 여러 중진이나 TKPK자에게 오랫동안 다선으로 했던 분들의 2선 후퇴나 공천 개혁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어쨌든 공천에서 좀 더 개혁적으로 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선하신 분들이 물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반발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반발을 무마시키려면 결국 본인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반발이 그래도 줄어들 수 있는 조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는 겨냥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이원우 의원의 말은 본인이 그걸 원하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성원의 말도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 공천 혁신에 대해서 입장을 낼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총선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전제해놓고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